사진 잘 읽겠습니다. 네,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. 제 임기 6월 30일까지 끝까지 소명을 다하라는 아주 중책의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그런 중압감이 있고 그러나 열심히 끝까지 일하겠습니다. 지금 더구나 우리 자꾸만 우리 조국 정치 상황이 너무 어지럽고 혼잡스럽지 않습니까? 이럴 때일수록 해외 동포 우리들이라도 한 대 뭉쳐서 본국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되도록 우리 자문위원들이라도 일찍 단결해서 한 힘을 본국 정부에 전하는 그런 위원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저의 정말 2017년 정의년 새해에 큰 영광을 입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